안녕하세요. 한국어로 다양한 한국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디디의 한국문화 팟캐스트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번 한 주도 다들 잘 보내셨나요? 이번 주부터는 저의 라이브가 새롭게 시작됐어요. 매주 일요일 밤 9시에 시작하는 디디의 일요밤디오, 수요일 낮 11시에 시작하는 디디의 수요낮디오 이렇게 시작했는데요. 이제부터는 계속 정해진 시간에 이렇게 라디오를 라이브를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놀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에서 볼 수 있듯이 그리고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오늘의 주제는 태극기입니다. 대한민국의 국기, 대한민국의 깃발, 태극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사실 이 팟캐스트를 찍고 있는 오늘이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광복절은 일본의 지배 아래에 있던 한국이 해방된 날, 일본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를 찾은 그런 좋은 날입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도 그럴지 모르겠는데 대한민국은 이렇게 좋은 날 아니면 슬픈 날 태극기를 밖에 다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이렇게 엄청나게 큰 태극기를 걸진 않고 적당한 사이즈의 태극기를 창밖에 다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광복절이나 나라의 좀 중요한 날에 밖에 걸어다니면 길에도 태극기가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또 아파트에서 그냥 사람들이 사는 집에서도 태극기가 걸려있는 걸 창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도 광복절 기념 태극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태극기를 보면요. 다른 나라 국기들과 비교했을 때 조금 특이한 특징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기 이렇게 가운데 태극 무늬라고 하는데 아마 서양에서는 이엔 앤 양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이엔 양 이런 펩시 콜라에 있는 모양 같은 게 있는 것도 좀 특이하고 또 이렇게 네 군데의 모서리에 선들이 있는 것도 다른 국기에서는 볼 수 없는 조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태극 무늬 아니면 이런 선들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또 이런 색깔들 빨강, 파랑, 까망, 하향 이런 색깔들이 또 뭘 의미하는지 그리고 한국인들에게 태극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런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나라에 있는 국기랑은 어떤 게 다른지 그런 것도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자주 보셨을 태극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말씀드릴 거니까 재밌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재밌게 들어주세요. 네. 먼저 태극기가 만들어진 과정, 그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저도 좀 다른 나라 국기의 역사를 좀 찾아봤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국기 뭐가 있죠? 영국의 유니언 잭 아니면 미국의 스타드 앤 스트라이프 성조기 이것들이 가장 유명할 것 같은데 우선 영국의 국기는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이 세 국가의 국기가 합쳐진 게 지금의 유니언 잭이라고 하고요. 또 미국의 성조기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엄청 다양한 모양으로 변하다가 마지막으로 정해진 모양이 지금의 스타드 앤 스트라이프 성조기라고 하더라고요. 또 한국의 옆나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국기는 일장기, 한국에서는 일장기라고 부르는데 그 흰 바탕에 빨간 동그라미가 있는 그 국기는 엄청나게 오래전부터 일본의 상징처럼 쓰여왔다고 해요.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태극기는 누가 언제 어떻게 어디서 왜 만들게 된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태극기도 미국의 성조기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굉장히 다양하게 모습이 바뀌었어요. 1880년대에 만들어져서 계속해서 바뀌다가 결국 우리가 아는 이 파이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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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널 버전의 태극기가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사적 기록으로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최초의 태극기는 1882년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1882년에 한국은 조선이라는 이름이었어요. 조선이 미국이랑 중요한 약속을 맺는 날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조약을 맺었는데 그때 이 미국이 그러면 우리가 이걸 기록해야 되는데 우리 두 나라의 국기를, 깃발을 그려넣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미국의 국기는 이렇게 생겼는데 한국의 국기는 어떻게 생겼나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때 한국에 국기가 없었어요. 왕을 상징하는 깃발은 있었는데 나라를 상징하는 국기는 없었어요. 그래서 잠깐만요 하고 한국이 그때 약간 급하게 국기를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옛날부터 한국의 궁궐, 한국 왕이 사는 그 집에는 태극 무늬, 이렇게 2NN 양 무늬를 많이 썼대요. 계단에 이렇게 모양으로 남겨놓기도 하고 지붕, 집에 지붕이라든가 그런 곳에 이런 태극 무늬를 많이 썼기 때문에 아 그러면 저 태극 무늬를 일단 써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하얀 종이에 태극 무늬를 그렸는데 이게 잘 보니까 옆나라 일본 국기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냥 동그라미 하나 있는 그 모양이 너무 비슷한 거죠. 그래서 아 그러면 조금 더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그때 왕의 깃발은 있었다고 했잖아요. 왕의 깃발에는 팔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팔괴가 뭐냐면 태극기를 보면 네 군데 모서리에 선이 있잖아요. 이거를 각각을 괴라고 불러요. 그래서 지금 태극기에는 4괴, 4개의 괴가 있다고 해서 4괴가 있는데 옛날에는 이거의 2배, 8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해서 가운데 태극 무늬, 그리고 태극 무늬를 8괴 8개의 선이 둘러싸고 있는 모양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그러다가 이렇게 디자인을 고민하고 있을 때 조선이 또 일본으로 가야 되는 일이 있었대요. 그래서 한국의 높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일본으로 가고 있는데 그 배 안에서 조선 사람들이 막 이런 얘기를 했겠죠. 아 이 국기를 이번에 새로 만드는데 이게 괜찮을지 모르겠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던 와중에 거기 배에 타고 있던 영국인 선장이 있었는데요. 그 선장이 보더니 어 근데 예쁜데 여기 8개, 8개의 선을 다 그리려면 너무 복잡하고 힘들지 않나요? 이거 4개만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반으로 줄여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피드백을 준 거죠. 그랬더니 한국 사람들도 듣고 어 괜찮은 것 같아요. 좋은 피드백이네요 하고 좀 더 고민을 해봤는데 다른 사람들 의견도 듣고 또 다양한 나라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도 듣다 보니까 아 그러면 조금 더 심플하게 너무 복잡하지 않게 4개만 쓰고 그 가운데에 태극 무늬를 넣자 해가지고 최초의 태극기를 완성하게 됩니다. 근데 최초의 태극기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태극기랑 조금 달라요. 이 4가지 선들의 위치도 좀 다르고 또 가장 큰 거는 이 가운데에 있는 태극 무늬 태극 무늬가 지금은 한 번 웨이브가 있어요. 웨이브가 한 개 있어요. 그런데 최초의 태극기는 좀 더 토네이도처럼 좀 더 뭐라고 해야 할까요? 좀 더 이렇게 두 번 정도 휙휙 돌아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귀로만 듣고 계신 분들은 조금 상상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좀 더 빙글빙글빙글빙글 이렇게 돌아가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게 최초의 태극기가 만들어져서 조선이랑 미국이 조약을 맺을 때 그 최초의 태극기를 사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한국은 중국 그때 이름은 청나라였는데요. 청나라에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받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이 청나라의 사람들이 국기를 만들 때 엄청 이야기를 많이 했대요. 이 모양 말고 중국 청나라의 국기랑 비슷하게 거기 가운데 빨간색 용을 그려놓는 게 더 예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도 많이 했는데 그 당시에 왕이었던 고종이 화를 내면서 그건 절대 안 된다. 우리는 하나의 유일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만의 독특한 특별한 국기가 있어야 된다. 해서 끝까지 지켜서 만들어낸 국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태극기가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하나의 독립적인 나라 하나의 유일한 나라를 의미하는 상징이었다는 것도 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 태극기가 정확히 정해진 규칙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태극기를 그릴 때 파란색이 위로 가게 빨간색이 아래로 가게 그렇게 그리기도 하고 또 네 가지 선의 순서를 이상하게 섞어서 그리기도 하고 그렇게 제멋대로 그냥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그려서 사용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일제강점기가 시작됐어요. 한국이 일본의 지벨 아래에 있던 그런 시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태극기를 사용할 수 없었어요. 태극기가 다 없어지고 일본의 국기만 한국의 거리, 한국의 집 다 일본 국기만 남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 태극기는 독립운동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일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했는데요. 그때마다 자주 사용되는 상징, 심볼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는 태극기가 없으니까 이 태극기를 어떻게 그렸냐면 일본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는 마음을 담아서 일본 국기, 다들 아시죠? 이 하얀색 배경에 빨간색 동그라미가 있는 일본 국기 위에 검은색 물감으로 태극기를 덧그렸다고 해요. 그 위에 웨이브를 그리고 선, 띡띡띡띡띡 선을 그려서 태극기로 만들어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태극기는 한국 사람들의 정신 한국 사람들을 모아줬던 힘 또 하나의 독립된 나라로 있고 싶어하는 그 바람 이런 다양한 것들을 담고 있는 상징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드디어 1945년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해방되고 자유를 찾고 다시 태극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됐어요. 하지만 여전히 파란색을 위로 그리는 사람도 있고 옆으로 그리는 사람도 있고 마음대로 그리고 있었기 때문에 해방되고 2, 3년 후에 정부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태극기의 모양으로 확정을 했다고 해요. 그 비슷한 시기에 북한이랑 남한 북한이랑 한국의 국기가 나누어지기도 했어요. 다르게 나누어지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 태극기의 역사였는데요. 그러면 이 태극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좀 알아볼까요? 태극기에서 우선 이 하얀색 배경, 하얀색 바탕은 순수함 순수함과 평화, 전쟁이 없는 평화로움을 의미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태극기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이 태극무늬, 펩시 같은 태극무늬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음과 양을 의미해요. 이해낸 양, 차가움과 따뜻함, 어두움과 밝음 이런 것들의 조화를 의미하는 게 태극무늬예요. 그리고 양쪽에 있는 사괴 네 가지의 선들은 각각 하늘, 땅, 불, 물 이 네 가지를 의미합니다. 하늘, 땅, 불, 물 하늘이랑 땅이랑 마주보고 있고 불이랑 물이랑 마주보고 있네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평화롭게, 조화롭게 서로서로 잘 도와주면서 같이 잘 살아가라 라는 의미가 담겨있는 국기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런 태극기를 그리는 방법 이걸 굉장히 열심히 연습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플하게 생긴 것 같기도 하면서 또 어떻게 보면 좀 복잡하거든요. 헷갈려요. 그래서 아직까지 가끔 어 잠깐만 빨간색이 왼쪽에서 내려가는 거였나 올라가는 거였나 이런 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아주 가끔 그래서 이걸 외울 때 힘들어하면서 외웠던 기억이 있는데 이거 외우는 방법이 있어요. 세 가지만 알면은 여러분들도 바로 외울 수가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빨간색이 위에 있다는 겁니다. 빨간색이 약간 태양 같잖아요. 태양이 위에 있는 것처럼 빨간색이 위에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알파벳 S 숫자 2의 모양이 아니라 이 태극 무늬는 알파벳 S 모양으로 있다는 거 그거를 또 기억해주면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 여기 모서리에 있는 이 사괴 이거는 어떻게 외우냐면 순서대로 왼쪽 위아래 오른쪽 위아래 이 순서대로 3, 4, 5, 6 이렇게 외우면 돼요. 선의 개수가 다르거든요. 왼쪽 모서리 위에는 3개 아래는 4개 오른쪽 위에는 5개, 6개 3, 4, 5, 6 이 순서만 외워주시면 평생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저도 이런 것들을 외우면서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추억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네. 그래서 시작할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국에서는 이 태극기를 밖에 다는 날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한글이 만들어졌던 한글날 또 군인들을 기념하는 군인날 군인의 날 그리고 한국의 가장 최초의 역사가 시작됐던 개천절 이럴 때도 국기를 달고 오늘 8월 15일 광복절처럼 역사적으로 기념하는 날에도 국기를 밖에 달아요. 그런데 한 가지 또 특징이 뭐냐면 나라의 좋은 날을 기념할 때는 막대기 봉 막대기 위쪽에 태극기를 달고요. 나라의 안 좋았던 날 슬픈 날을 기념할 때는 이 봉 아래쪽에 태극기를 달아요. 그래서 이런 규칙들도 있는데 여러분들의 나라가 어떨지 너무 궁금해요. 이렇게 태극기를 밖에 다는 문화가 있나요? 슬픈 날에는 아래 기쁜 날에는 위에 다는 그런 규칙이 있는 나라가 또 있을지 그런 것도 궁금하네요. 이렇게 태극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나라의 국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 아니면 역사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뭔가요? 댓글로 많이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태극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네, 오늘 태극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 역사적인 이야기를 하다 보니 중국이라든가 일본, 한국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제 팟캐스트를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는 일본 분들도 굉장히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역사를 이야기하다 보면 한국의 긍정적인 역사뿐만 아니라 좀 힘들었던 역사도 같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아마 이 팟캐스트를 듣고 계시는 일본 분들 혹은 다른 나라 분들은 모두 여러분들의 나라와 한국의 관계가 계속해서 더 좋아지길 바라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좀 듣다가 마음이 불편한 그런 내용도 나올 수도 있지만 이렇게 역사를 알다 보면 지금 오늘의 우리들을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러다 보면 훨씬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에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도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저는 한국에 대한 정보만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있으니까 다른 나라의 정보, 다른 나라의 사실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정보나 생각들이 있으면 또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팟캐스트는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안내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디디의 한국문화 팟캐스트는 페이트리온 그리고 유튜브 멤버십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팟캐스트가 계속해서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설명창에 있는 링크로 저에게 마음을 보내주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회화 수업, 말하기 수업을 할 수 있는 1대1 프리토킹 수업도 계속해서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요. 자세한 거 알고 싶으신 분들도 아래에 있는 링크 눌러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팟캐스트도 끝까지 들어주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다음 주 라이브와 팟캐스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 좋은 밤 보내세요. 안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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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